한파주의보 자 우리들의 유전자를 살펴보니까 그 유전자가 어떤 의도 의지 뜻을 전달하는 글자들아 누군가가 창조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글자들아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생명을 가진 생명체 살아있는 생명체는 뭐를 가지고 있게?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전자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가 우리를 이런 모든 병으로부터 걸리지 않도록 건강하고 행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어망을 쳐둔 거다 그러고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 환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비책, 방어책이 유전자의 프로그램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이다 자 이걸 봅시다 여러분 제가 어제 밤에 강의를 할 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에서는 암세포가 매일 생긴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왜 그럴까요? 왜 모든 사람의 몸 속에는 암세포가 매일 생길까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건 뻔한 뜻이죠 모든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는 변질되니까 유전자가 안 변화한다면 암세포라는 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환경이 정상적인 환경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외부적 환경도 정상적이 아닐 뿐더러 더구나 어디의 환경 내면의 환경이 이게 정상이 아니니까 우리의 유전자들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틀림없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히 내면적 환경이 유전자를 변질시킬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다 암환자가 돼야 되는데 안 되도록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아 지금 현재로는 이 세상이 자꾸 흐막해지면서 어떻게 돼요 암환자 숫자가 점점점점점 늘어가요 요즘 최근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 요즘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암환자가 되는 확률은 얼마나? 몇 명 중에 하나라? 세 명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여자가 세 명 중에 하나고 남자는 2.7명 중에 하나가 이래요 남자가 이래저래 고민이 돼요 그 왜 그럴까요? 남자와 여자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그런데 여자들은 속이 상하면 어떻게 해? 이렇게 말을 해서 어떻게 해? 풀어가지고 결국 뭐를 받으려고 그래? 사랑, 위로, 동정 이런 것을 받아가서 뭐가 좀 풀리는데 이 남자들은 그래가지고 풀 줄을 몰라 사랑으로 풀 줄 모르고 자꾸 뭘로 풀라 그래? 술, 폭력 이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그게 남자들은 유전자 변질이 더 심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여자가 90살을 살면 남자는 80살까지밖에 못 살아요 평균적으로 요즘 보니까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이제는 오키나와를 능가하지 않느냐 그러고 있는데 하여튼 자, 그러면 유전자가 변질될 수밖에 없는 외부적 환경과 내면적 환경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어떤 조처를 쳐놔야 어떤 조처를 마련해놔야 되겠습니까 그 매일매일 생긴 암세포를 어떻게? 죽일 수 있는 조처를 취해 놨어요 그게 유전자에 다 나타난다고 그래서 암세포가 생겼다 하면 참 놀라운 반응이 여러분 몸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몸에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생겨도 생긴 줄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모르고 살고 있어요 나는 모르는데 희한하게 이 놀라운 일이 마치 누가 아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 현상을 뭐라 무슨 현상이라고 부르겠습니까 면역현상 이게 암세포예요 암세포 암세포는 이런 정상적인 세포보다 훨씬 더 크고 빨리 자라고 좀 흉측하게 생겼고 유전자가 변질돼 가지고 정상적인 모양도 갖추지 않고 그런데 이런 암세포가 여러분 몸의 어느 부위에 생겼다 하면 난 몰라 여러분도 몰라요 모른데 이런 하얗고 똥글똥글한 면역세포 백혈구라고 그래요 백혈구 면역세포나 백혈구나 같은 말입니다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해 주는 세포들이고 백혈구들은 면역력 몸에 박테리아가 들어왔다든가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든가 암세포가 생겼다든가 하면 얘들이 즉시 온 몸의 여러 부위에 흩어져 있다가 즉시 암세포 쪽으로 쫙 이렇게 몰려들어요 여러분 이거 할 줄 아는 사람 손 들으세요 손 들었다 하면 퇴소입니다 퇴소해서 어디로 보내면 되겠습니까 청량리 이게 딱 몰려들어와요 뭐하러 몰려들어오게 싸우려고 그렇죠 암세포 죽이려고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백혈구를 즉 암흐백혈구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암흐백혈구나 다 이렇게 암세포 죽이러 오는 건 아니고 특수한 이런 세포들만 죽이러 와요 이 세포들을 우리 의사들은 T세포라고 부릅니다 T세포 T세포들이 쫙 몰려들어요 몰려드는 목적은 암세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T세포 안에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까?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와봐야 헛수거지 뭐 암세포 죽이러 왔는데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도 없이 오면 헛수거지 뭐 오나 마나죠 이 T세포 안에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 자 그 물질을 우리가 자연항암제라고 부르자 그랬는데 그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이 빨간색 유전자다 그래서 이렇게 다 T세포 안에는 여러 유전자 초록색 유전자, 파란색, 노란색 유전자 다 있지만 이 빨간색 유전자가 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지금 현재로서는 이 T세포 안에 이 빨간색 유전자가 꺼져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짠! 켜져야 돼요 켜져야만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 켜지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돼요 쫙 켜지니까 짠! 이렇게 돼요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T세포들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 가지고 암세포 쪽으로 쫙쫙 피시피시 F킬러 착쫙 뿌려주니까 암세포가 어디가 되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지난 수십 년간을 이러고 살았다고 여러분은 다 암세포 죽이는 선수들이었다고 그런데 왜 지금 암 환자가 되겠어? 그것은 이게 돼지를 뭐예요? 암코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 말은 이 유전자가 켜지지를 않고 있다 그거를 우리가 알아내야 된다 이거죠 그것만 알아내서 그것만 고쳐주면 문제없이 아무도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치유될 수 있다 이거야 박수 박수 부대할 수 있어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꼬마 때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는 참 노래 같지도 않은 노래들이 있었어요 시시한 노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구 잘 끼는 사람 신체 건강하고 그 노래는 불필요 없고 이제 어떻게 부르면 돼? 박수 잘 치는 사람 신체 건강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함성 잘 치는 사람 신체 건강하고 대박이다 여러분은 지금 이곳이 아니면 여러분이 이렇게 미친 척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환자가 되면 자꾸 사람을 울린다고 나는 암 진단받고도 멀쩡하게 잘 감정을 조절하고 있는데 괜히 찾아와서 사람을 잡아요 별로 슬프지도 않으면서 그래요 그래 놓고 또 이상한 소리 한다고 봐라 요새 교회를 잘 안 나와서 그렇잖아요 김새는 소리만 해도 된다고 이게 아주 나쁜 거에요 뭐를 확 바꿔야 돼요? 분위기를 확 바꿔야 돼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현상을 자연치유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여러분이 단 걸 어떤 때 많이 먹었다 삼겹살 먹었다 술 많이 마셨다 그러면 당뇨병 걸릴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각 유전자들이 당뇨병에 안 걸리도록 뭐에요? 자연치유를 쫙 해버린다고 그래서 그 보호를 우리가 잘 받고 있으면 자연치유가 다 돼 나도 모르게 근데 우리가 그 보호를 벗어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거에요 그러면 그 보호란 게 뭐냐 그러면 그 보호란 게 뭐냐 지난 강의 시간에 제가 이 유전자가 필요할 때 딱 켜지는 것은 뭐를 받아야 되는 거라? 힘을 에너지를 받아야 된다 그 에너지가 뭘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배우신 대로 유전자 지도를 공부해 보니까 누군가가 이 유전자 글자 글자를 만들어내서 우리 세포 안에 이렇게 모든 방어선을 쳐준 것을 보면 이 유전자를 만든 존재는 우리를 뭐하는 존재이면 분명하다? 사랑하는, 사랑하고 보호하고 보호하고 싶어해 그 보호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유전자를 가진 생명체들은 결국 무엇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 속에서 살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응 사랑 속에서 살고 있어요 특히 이 사랑이 제일 많이 필요할 때가 언제? 언제? 가 태어났을 때 뱃속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 그래서 배어들 특징이 웃어, 안 웃어? 안 웃어요? 아무리 어른들이 어른들이 웃기려고 해도 관심이 없죠 눈을 맞춰, 안 맞춰? 눈을 안 맞춰요 왜 그럴까요? 그 유전자가 꺼져서 그래요 자꾸 웃지도 않고 엔돌핀 유전자가 꺼져서 엔돌핀이 생산이 안 되니까 자꾸 웃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상적인 애들 보다는 더 불안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게 엄마 배 속에 있을 때 엄마하고 안 친해져서 그래요 이게 배 속에 있는 게 뭐 친해지냐 그러지마 벌써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의 내면 환경이 애기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야 미치게 미치죠 근데 요즘 엄마들이 다 먹어요 직장 다니고 이러니까 이 뱃속에 있는 애기가 조금 거추장스러워 그래서 엄마들이 임신 중에 배를 만지고 애기야 잘 있니? 말도 해주고 그래서 좋은 환경 행복한 환경을 조성해 줘야 돼요 요즘 그럴 시간이 없어 그래가지고 태어났는데 엄마가 돌보지 않고 뭐예요? 엉뚱한 데 가야 돼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맺겨 놓으니까 맨날 피곤해가지고 뭐예요? 아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해? 이게 체력이 안 따라 그러면 짜증 났나? 그래서 애기들이 친밀감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자기 자신만의 세계 속에서 거기에 딱 해서 자폐가 뭐예요? 내 자신 속에 가두는 것을 자폐라 그래요 문 닫아 버린다고 그 폐, 폐 문 닫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자폐증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태어나면 뭐예요? 태어나면 엄마하고 같이 자잖아 하루 종일 엄마하고 같이 있잖아 등때기에 붙든지 뱃때기에 붙든지 아무튼 붙어 있잖아요 자폐증이 없어 그렇게 되면 요즘 애들은 요즘 애들은 특히 또 우리 한국은요 뭐 산후조리라는 게 있어 가지고 그거 요즘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미국 가보세요 미국 애들 산후조리 하는 거 금방 샤워하고 찬물 떠고 샤워 다 하고 뭘 그렇게 급을 낼지 모르죠 그거는 옛날에 우리 며느리들이 뭐예요 이조시대에 못 먹고 임신 중에 하도 못 먹고 영양결핍이 심각하게 와가지고 애기 낳으면 애기한테 또 점맥이나 영양소 다 뺏기죠 그러니까 보신을 해야 돼 요즘은 뭐 그거 필요 없잖아요 뭘 정해요 우리는 의사로서 한국에서 결혼 딱 하고 미국 딱 가서 1년 만에 애기 낳았어 공대가 난 것처럼 얘기하네 근데 그 당시는요 한국에서 아무도 와 줄 사람도 없고 한국 가서 낳을 수도 없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이 사는 거야 그래서 뭐 애기 낳고 밥하고 뭐 다 다 했어 이 산후조리가 어딨어 근데 그렇게 할수록 멀쩡해요 허리도 안 아프고 요실금도 없고 이 운동 안하고 한 한 달 두 달은 헤헤헤헤헤헤 애기는 저기 놔놓고 이거 애기한테도 안 좋고 엄마 건강에도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 이거 산후조리원 협회에서 또 쳐들어 올라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런 모든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것이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자연치유 프로그램이 유전자에 입력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만 작동을 잘하면 모든 문제는 저절로 여러분도 모르는 사회에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잘 하시면 여러분이 암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른다고요 여러분이 암 걸린지 안 걸린지 모르고 암 걸렸듯이 낳는 것도 난리를 쳐서 낳는 거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예요? 병원 가니까 낫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암 걸리기가 힘들까? 낫기가 힘들까? 걸리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방어망을 다 쳐놨는데 이걸 다 뛰어넘고 결국 암 환자가 되려고 하면 이것은 헌신적으로 방어망을 탈투를 해야 돼요 담배 피워서 걸리는 폐암이 있습니다 여러분 담배에 조금 핀다고 폐암 다 걸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주로 담배로 인한 폐암에 잘 걸려요 담배를 피워도 헌신적으로 피워야 돼요 아침에 넣으면 딱 뜨면 뭐예요? 밥 먹고 나면 또 피우고 하루에 한 값 두 값 이런 사람들이 담배로 인한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죠 그러나 담배 안 피우는 사람도 폐암 걸려요 그것은 내면의 환경의 문제예요 아시겠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강의 직전에 이제 뭐 싹트네 싹터요 그런 노래 지겹게 와 놀아 강의는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어린이 아이처럼 되어가지고 싹터네 싹터요 하면서 내 마음 속에 세포 속에 새로운 생명의 싹이 튼다는 상상을 해가면서 즐겁게 신나게 불러야 뉴스타트 하는 보람이 있다고 그 상상력을 지금 활용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다 이렇게 암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암환자가 되는 것은 정말 힘들게 힘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환자들하고 앉아서 얘기를 해보면 그 지난 한 몇 년 동안에 힘들게 힘들게 살았어 그 힘들게 살았다는 게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면의 환경이 막 무너졌다 억장도 무너지고 배신당하고 그렇죠 그래서 복수심, 칭호심, 분노 이 내면의 환경 그래가지고 자나 깨나 복수하자 그래서 그런 나쁜 사랑과는 정 반대쪽에 반대쪽에 있는 내면의 환경에 시달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처럼 착하고 책임감 있고 완벽주의고 이런 사람들이 더 고통을 받아요 그렇죠 완벽주의도 아니고 책임감도 없는 사람들은 스텔스 하나도 안 받아요 그렇게 이 내면이 그저 좋아 우리 같은 타입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쪽으로 그래서 한 번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변질된 유전자들은 항상 뭐를 그리워하고 있을까 정상적이었던 때 그 고향이 그리워요 그래서 암세포 속에 들어가 있는 들어있는 입력되어 있는 이 변질된 유전자들은 자기들끼리 모이기만 하면 심심하기만 하면 무슨 노래 부르게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고향으로 좀 갔으면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래서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바꿔주면 돼? 환경 이걸 딱 내가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딱 바꿔주면요 그 변질된 분 자 짐 싸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어디로 가? 고향으로 가자 그래서 금방 갑니다 자 이럴 때 이제 박수를 쳐야 된다 이거지 뭐와 함께 함성과 함께 그럼 이럴 때 여러분이 함성을 치면서 박수를 치고 함성을 지르고 있을 때 안에서 암세포들은 뭐라고 뭐라 그러게 야 이거 골치 아프네 이거 IMF가 온 것 같은데 아시겠죠? 그리고 이 T세포들은 뭐라 그래 그 암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은 뭐라 그래 고향 갈 때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T세포 속에 꺼져 있었던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딱 켜지면서 그러면 그게 고향이죠 고향은 행복한 곳입니다 고향은 편한 곳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정상으로 돌아가서 치유가 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무슨 이상구 박사의 어떤 특별한 처방이 있는 건 아니다 이건 하나의 생명의 원칙이야 유전자 원칙이야 그거 진리라 그래요 그 진정한 이치를 가르쳐 드리는 것밖에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새끼들이 태어나서 여러분 배아리도 태어나서 엄마를 모르고 자라는 병아리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보아장에서 태어나서 엄마가 누군지도 몰라 그런 병아리 암탉들은 이렇게 뭐랄까 모성애가 부족해요 모성애가 부족한 게 어떻게 나타나까 계란을 딱 보면 암탉들은 자동적으로 뭐가 생겨요? 모성애가 발동입니다 그래서 계란을 자꾸 어떻게 품고 싶어 그런데 이 엄마의 충분한 사랑을 못 받고 그냥 부화장에서 태어나서 엄마가 쫄쫄을 따라다닌기도 못하고 그럴 때는 걔넌을 봐도 품고 싶으세요. 그게 자백증이지. 그래서 고학자들이 이런 시름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각한 시름인데 쥐가 시름실에서 쥐가 새끼를 낳았다. 모성애가 강한 쥐는 이렇게 새끼들을 품고 젖을 먹이고 잘 핥아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모성애가 약한 쥐는 시름실에서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얘들은 이렇게 돼요. 젖 먹이고 나면 핥아 줄 줄도 모르고 그냥 동댕이 치고 새끼는 새끼대로 자기는 자기대로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새끼들이 있고 품속에 여기도 내동댕이 친 새끼들이 있는데 유전자 상태가 어떨까? 예를 들어서 면역력이 꼭 같을까? 안 같을까? 안 같아요. 얘들은 면역력, 이티세포, 유전자 다 꽂혀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병도 잘 걸리고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개를 아주 좋아했어요. 어릴 때 그래서 우리 큰아버지 집에 가면 개가 있는데 그 새끼를 낳으면 너무 너무 귀여워서 막 빨리 가지고 오면 죽어 안 죽어요? 꽃병 걸려 죽어? 엄마 사랑을 충분히 받고 엄마가 잘 많이 핥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 전에 데리고 와버리면 결국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얘들도 그래요. 유전자 상태를 검사해 보면 여기 있는 새끼들은 아주 유전자가 잘 작동을 하고 면역력도 강하고 그래요. 꽃 같은 음식을 먹어도, 꽃 같은 젖을 먹어도. 그래서 과학자들이 궁금증이 생겼어. 무슨 궁금증이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무슨 궁금증이 생겼어요? 엄마를 바꿔보면 어떨까? 그래서 엄마를 바꿔봤어요. 어떻게 될까요? 엄마를 바꿔봤는데 이 엄마를 가지고 오니까 여기 갖다 놓고 이 엄마를 갖다 놓으니까 얘들은 유전자가 꺼져 버리고 꺼진 얘들은 유전자가 뭐예요? 켜지더라.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거를 이렇게 종합해서 볼 때 유전자가 꺼진 유전자가 켜지기 위해서는 그 에너지 곧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의 본질은 무엇이구나? 사랑입니다. 사실 암세포가 생겼을 때 나는 알지도 못하지만 내 T세포들이 암세포 쪽으로 찾아가서 암세포를 죽이고 있다는 것도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해주는 나를 암환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려는 사랑이라는 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작용하고 있었다. 사실 그렇잖아요. 얘들, 이 쥐새끼들이 엄마가 자기들 사랑해 주는지 아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엄마가 누군지도 몰라. 애기가 태어나면 엄마가 누군지 모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지만 엄마는 계속 사랑해 줘요. 그래서 애기를 가능하면 행복하게 웃겨 주려고 그래. 그래서 애기 웃겨 주려고 하는 게 뭐예요? 까꿍! 까꿍! 웃겨 주려고. 그런데 한 번씩 웃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아! 웃었다! 그러면 이게 피차에 유전자들이 팍팍 기어지는 거예요. 저는 봄을 까꿍의 계절이라고 그래요. 왜? 봄되면 새싹이 나면서 온갖 이쁜, 생강꽃부터 시작해서 산수유가 피고 매화꽃이 피고 하면서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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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와! 유전자 켜죠. 그런데 내면의 환경이 나면 봄이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고 막 산다고. 그런데 이제 누구는 나보고 까꿍을 계속 하는데 나는 바쁘다! 바쁘다 하다 보면 유전자가 전체적으로 다 솔솔 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노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참 이 유전자를 가진 존재들. 그거를 우리가 생명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잘 꺼졌다 켜졌다. 필요할 때는 켜지기도 하고 필요 없을 때는 꺼지기도 하고 잘 작동하면서 그런 상태가 건강한 상태다. 그래서 그런 상태는 에너지를 충분히 받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그 에너지, 그 힘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기의 본질이 결국은 사랑이다. 그런데 그 기를 일명 무슨 기라고도 불러요? 생기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뭐가 넘치는 사람이 건강해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제가 강의하는 게 사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을 정리해 드리는 것 밖에 없습니다. 생기가 넘치면 살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병에 걸렸던지 생기를 포기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생기. 내 유전자가 활발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상태가 생의 상태입니다. 살아 있다는 거죠. 우리를 살아 있게 하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그 사랑이 되기야. 사랑의 정반대는 뭡니까? 증오. 증오. 분노. 그래서 증오심이라는 게 우리를 죽여요. 분노라는 게 우리를 죽여요. 그래서 이 사랑을 헤쳐보면 그 속에 뭐가 있겠죠? 사랑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어떤 성질이에요? 사랑은 따뜻하다. 사랑은 왜 따뜻해요? 사랑이 없는 사람을 무슨 사람으로 불러? 아이고 엄마 그 사람한테 가니까 찬바람이 싹돌더라. 차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따뜻하다. 왜 따뜻해요? 사랑이 에너지니까. 에너지가 있는 곳은 따뜻하죠. 그러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은 이 속에 세포가 난방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항상 봄이에요. 근데 항상 겨울인 사람이에요. 그것도 찬바람이 쌩쌩 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찬바람이 쌩쌩 부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불러요? 까칠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톡톡 쏘고. 그래서 따뜻하다. 부드럽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진실하다. 거짓이 없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자꾸 거짓말 하며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진실이다. 사랑의 속성. 진실이다. 아 선하다. 사랑이 악하면 안 되잖아. 악하면 정렘이 뚝 떨어지지. 그렇죠? 선해야 해. 지금 손이 나왔으면 세번째는? 그래서 여러분 뉴 스타트 로고가 뭐예요? 이건 뭐예요? 유전자예요. 유전자에 뭐가 온다고? 사랑이 와. 그 사랑의 세 가지 속성이 뭐? 진, 선, 미, 하. 이걸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야 저것이 바로 생기이고 사랑이며 그 생기의 속성은 바로 진, 선, 비다. 이런 얘기는 들어도 벌써 어떻게 돼요? 듣는 중에 힐링이 와요. 유전자 회복이 돼요. 왜? 이런 얘기는 진리니까. 진질된 얘기고 참 좋은 얘기고 아름다운 얘기고 그러니까. 그래서 유전자가 지금부터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다. 아시겠죠? 이런 분위기를 유지하면 반드시 이긴다 이 말이야. 반드시 이긴다. 그래서 이 뉴 스타트 로 정말 아주 완벽한 승리를 하신 분들을 보면 계속 뭐예요? 강의를 아주 재밌게, 아무리 들어도 지겹지 않고 아이고 또또해. 이건 못 들어본 얘기 같은데. 하면서 딱 들으면서 자기의 나은 모습을 상상하고 꺼진 유전자들이 켜지는 모양을 상상하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모르게 유전자가 다 정상으로 돌아가고 암세포도 고향으로 가서 정상이 되어버리고 T세포에 꺼져있던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잘 켜져서 아직도 계속 매일매일 생기고 있는 암세포를 매일매일 죽여주고 있으니까 더 이상 병원에 가야 될 이유가 없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이렇게 유전자에 입력된 프로그램대로 우리가 치유가 되는 길. 그것을 우리는 새로운 출발. 왜 새로운 출발입니까? 이때까지는 계속 부정적인 쪽을 선택하다가 지금부터는 긍정적인 쪽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다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죽을 소리만 하고 죽을 짓만 합니다. 참 이상하죠? 나는 죽고 싶은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한데 왜 내가 나를 죽이면서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 이유가 뭘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과거를 뒤돌아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을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을까? 그러니 지금 이런 결과를 딱 당하고 보니까 내 의도가 아닌, 내 의지대로가 아닌 내가 원하지도 않은 대로 내가 살아버렸어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원하지도 않는 내면의 환경이 조성이 되어버렸고 그 결과 내 유전자는 그렇게 변질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내 마음 나도 모른다면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되어 있냐 이 비결을 알아야 해요. 이 비밀을 알아야 해요. 성경을 보면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해요 사도 바울도 여기 보면 별 볼일 없는 사람,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하는 짓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가끔 가다가 내가 원하는 것은 원하는 짓은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하기 싫어 그런데 내가 어느, 언뜻 내 자신을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을 나는 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속상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말을 쓰는 책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이란 책은 굉장히 속속들이 솔직한 책이에요 사도 바울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 뭐예요? 진짜 이거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사도 바울이 쓴 사람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러면 왜 이러냐 왜 사도 바울일지라도 이것밖에 안 되느냐 그거 궁금하죠? 그거는 이제 때가 차면 제가 가르쳐 드릴 겁니다 지금 아직 1라 하시겠죠? 지금은 1라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그냥 정신 놓고 있으면 은은듯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가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누구나 그렇다 이 말이에요 뭐를 놔버리면 그렇게 된다고? 정신을 놔버리면 그래서 정신 차리란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러니까 뉴스타트 하는 사람들은 항상 정신을 차리고 살아요 딱 나 좀 봐 이렇게 되면 그 즉시 정신을 붙잡아야 돼요 정신줄을 놔버리면 이렇게 휙 가버려요 그래서 정신을 딱 차리고 할 게 뭐예요 일단 싹 뜨네 노래하고 싶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선택을 해야 돼요 나를 밝혀요 나를 밝혀요 이게 밝아지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럴까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얘기 안 하면 자꾸 물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내면의 환경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내가 밝고 진선미 쪽으로 사랑 쪽으로 내가 노력을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 노력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제 이런 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계속 정신줄을 놓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뭐예요 남한테 속은 거 내가 속인 거 진실이 없어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당한 거 억울했던 거 이런 진선미의 반대편에 있는 생각이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야 내가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려고 선택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좋은 생각을 하고 싶어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 이 말이에요 차려서 내가 적극적으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이 내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려면 거부해야 돼 거부 나는 너를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그래서 저는 저는 과거를 돌이켜보면 뉴스타트를 할 사람이었어요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여자 형제가 없었어 우리 연년생 바로 밑에 동생 남자 둘이서 컸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일찍 일곱 살 때 돌아가셔버렸고 우리 어머니가 키웠는데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엄했어요 엄하시고 그래가지고 이 종아리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생각이 확고해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우리 어머니처럼 확고한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한 번 결심하면 안 변하고 그대로 해요 그런데 결혼을 덜컥했다 좀 정신병 환자 같아 왜 아침 먹으면서 얘기했던 거 화장실 갔다 나오면 또 바뀌었어 생각이 그런데 여자들은 그 생각을 바꿔놓고도 전혀 미안한 거 하나도 안 미안한 거 같아 우리 남자들은 결정했던 거 바꾸려면 뭐예요 남자들끼리는 진짜 미안하다 야 미안한데 이렇게 하는데 시침이 딱 되고 바뀌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막 미치겠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겉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뭔가 이게 정신이 이상겉해 야 그래서 뭐 물러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미국서 그랬는데 병원에서 아이고 내가 결혼을 잘못했구나 이제 우울증 비슷하게 걸리니까 이제 간호사들이 캬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닥터 리 왓츠 헤프닝 무슨 일이야 뭐 미국 사람도 그렇잖아요 도와주려고 뭔가 그래서 말하기 싫다 그러다가 이제 할 수 없이 막 물어보길래 이제 하루는 앉아가지고 간호사들 한 세명 앉혀놓고 이제 아유 와이프가 이상하다고 그들 배꼽을 자고 웃는 거야 네 기준대로 하면 우리도 다 정신병자다 이거야 그때 제가 그때 우리는 수시로 변한대 그게 뭐가 잘못됐냐는 거라 진짜 그러냐 진짜 그렇냐 다 그렇게 해요 Current 그거를 알아도 신경질은 나더라고 변화 때마다 신경질은 나더라고 신경질은 나더라고 변상이구나 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또 변하면 또 신경질 나고 그때 어떻게 할게? 신경질 나면 미워지고 미움은 내 유전자 꺼지고 그런데 그때는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고도 몰랐을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 신경질 낸다는 것이 아주 내 건강에 좋지 않는다는 그 직감이 오더라고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좀 다른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한가? 그게 문제지 그래서 저는 이러면 안 되겠다 정의로다가는 결국 이혼하고 말겠다 이건 안 돼 그래가지고 저는 아주 비상대책을 세웠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뭔가 결정을 둘이서 했는데 또 바뀌었을 때 비상대책 어떻게 할게? 제가 그때 한게 뭐냐면 그때 제 나이가 스물여섯 스물일곱 살 때에요 그때 그때는 결혼 다 빨리 하잖아요 그때 이제 군대 군보무 딱 마치고 후닥닥 결혼해가지고 후닥닥 미국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신경질 딱 났다 하면 제가 결심한 게 있어 휘파람 부다 그때는 휘파람을 자꾸 요즘 휘파람 안 부니까 휘파람이 잘 안 내려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휘파람 불러요 그리고 휘파람을 불면서 아래층으로 내려 가든지 문 밖으로 나가서 산책을 한 10분 하든지 휘파람이 자꾸 그걸 가지고 콩! 콩! 이러고 있으면 나를 내 유전자 죽이는 거야 그냥 주리를 트는 거야 콩! 하고 행복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 전부터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도 이거 안 돼 이래 가지고는 내가 건강할 수가 없어 행복할 수가 없어 그러면 즉각적으로 뭐예요? 바꿔야 돼 새로운 선택을 하자 그랬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 제 몸에 15가지 병 제가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할 때 제가 굉장히 괴로웠어요 왜? 병이 많았어 그리고 예민하고 그래 가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완벽주의죠 이제 그러니까 막 일도 철저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몸에 무리가 많이래요 그러니까 병이 15가지가 생겼어 스트레스를 확 받으니까 머리가 자꾸 빠지더라고 20대 후반인데 탈모증이 생겨 근데 그걸 고칠 수가 있나 약으로 못 고쳐요 내가 내과 의사인데 못 고쳐 그 다음에 면역력이 약해지면 알레르기 현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천식으로 오신 분이 계신데 천식도 알레르기 현상이거든요 알레르기 알레르기 현상이란 게 뭐냐 하면 그것도 내 면역력이 약해져서 생기는 병이에요 면역력이란 것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T세포 암세포 죽이는 그 T세포들이 각종 면역 물질들을 생산합니다 바이러스 죽이는 물질 곰팽이 죽이는 물질 이런 폐결핵균 죽이는 물질 그리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 하여튼 중요한 물질들은 전부 T세포를 열어보면 그 안에 그런 물질들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입력이 돼 있다고 그게 이제 작동을 잘 안 하면 몸이 과민성 체질이 되는 거예요 과민성 체질 왜? 내 면역력이 약하니까 외부에서 나쁜 게 들어오면 과민해져야 돼요 안해져야 돼요 과민해져야 돼요 과민해가지고 빨리 과민반응을 보여가지고 빨리 축출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식의 경우 공기가 나빠 공기 중에 먼지도 많고 꽃가루도 있고 박테리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쑥 들어오면 면역력이 강한 사람 T세포가 강한 사람 생기가 넘쳐서 유전자가 잘 켜져서 그런 면역 물질들을 잘 생산해서 그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이런 걸 금방금방 쉽게 죽여버릴 수 있는 상태라면 내가 숨을 쉬어서 나쁜 게 들어오더라도 우리 몸 속에서는 끄덕도 안 해요 들어와 봐 내가 조용히 처리할게 그래서 그래서 난리를 안 쳐요 여러분 난리치는 사람들은 겁이 많은 사람들 겁이 많은 사람들은 강한 사람이요 약한 사람들이요 약하니까 겁이 많고 겁이 많으니까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해지면 우리 몸에 겁이 생긴다고 그래서 나쁜 공기나 이런 게 들어오면 난리를 쳐요 그래서 재채기에다가 막 막 코물질질 나고 눈물 나고 이제 소위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성 무슨 결망염 거기다가 이제 또 확 이제 알레르기성 기관지염 알레르기성 기관지염이 바로 전식이죠 그래서 막 기침하고 가래가 막 나오고 막 자 제가 전식에 걸렸어요 충농증 충농증 충농증은 뭐냐 여기에 동공이 있거든 근데 이게 공기가 이 동공 속으로 들어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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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속에 균이 들어가면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균 다 죽여버려 그래서 이 동공 안에 염증이 안 생겨 그 충농증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 동공 안에 균이 들어가면 그걸 못 죽이니까 이 안에서 또 염증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맨날 골치가 아프고 그 다음에 먹으면 밥 먹으면 자고 올라와 올라오는데 뭐하고 같이 올라오냐면 먹은 거 하고 위 산이 올라와 그래서 식도가 다 뭐예요 허러 그걸 뭐라 그래요 역류성 식도염 그리고 이제 소화불량 그리고 시비지장 괴양 그 다음에 뭐예요 신경성 대장염 벌써 몇 가지 병이요 그래 가지고 다 쳐보니까 루마치스성 관절염에다가 무점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치질까지 다 합해 가지고 다 쳐보니까 열 다섯 가지야 이거 열 다섯 가지 병을 내가 의사한테 고칠 수 없어 이게 다 면역력하고 상관이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돈은 잘 벌어서 좋은데 아무리 돈 잘 벌고 좋은 벤츠를 타고 댕겨도 그냥 맨날 괴로워 그러다가 뉴스타트를 만난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천식이고 뭐고 간에 그런 열 다섯 가지 병이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뭐가 필요해 생기가 필요해요 내 유전자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뉴스타트를 할 운명을 타고났다 싶어요 네 근데 뉴스타트를 이런 식으로 해 봐야 벤츠는 못 타요 아시겠죠 근데 벤츠 탈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그리고 진짜 건강해요 네 건강해요 네 여러분 그래서 네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상상했던 75세 하고는 완전히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녁에 또 강의하는데 아침부터 스트레칭하고 강의하고 또 강의하고 또 강의하고 그래도 끝도 없어요 그참 그래서 야 이게 뉴스타트라는 것은 이 생기라는 것은 놀라운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도 나아보면 놀랍게 낳습니다 놀랍게 낳아요 왜 여러분 병원에서는 전식 안 낳는다고 합니다 약으로는 못 낳아요 맨날 약으로는 증세 조절이나 해주지 근데 그게 약으로는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가 없으니까 안 낳는 거예요 그러나 뉴스타트로는 놀랍게 낳습니다 놀랍게 낳습니다 저기 우리 천식으로 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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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을 하다가 지금 나아신 여러분의 선배님이 한번 오셔서 이제 얘기를 해드릴 텐데 정말 놀랍게 그래서 우리가 뉴스타트 노래 뭐가 있어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다 있잖아요 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확실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 자 우리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 한글자막 by 한효정